강남이 보다 추울 텐데. 음악을 한번 틀어볼까? 노래 하나. 뭐야? 너 아빠 어디 갔어? 빨리. 엄마 아빠 어디 갔어, 엄마 아빠. 사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스멘트가 묻어서 깨고 있는 거예요. 아, 깜짝 놀랐네. 그 어떤 키 큰 형이 나한테 물 갖고 오라고 해서 혹시 물 있으세요? 아, 예. 얼마든지 물 받아 가세요. 아, 공짜예요, 물이? 네, 공짜예요, 공짜. 아, 수도세가 안 들구나. 네. 아, 저 가져갈게요. 회원님, 그리고 혹시 아까 그 키 큰 형이 상추랑 된장이랑 고추랑 혹시 소주 있으면 좀 얻어오라는데, 그 키 큰 형이. 네,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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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에이, 세다. 야, 이렇게 많은... 세님, 만 원 딱. 아, 됐어요. 아니, 아니요, 태권이 형이 주라고. 아, 됐어요. 가서 마시키도 해주시죠? 네, 마시키. 아니, 아니, 태권이 형. 이거 다 태권이 형이 주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, 회원님. 네. 아, 애기야, 애기. 아, 아이씨, 아이씨, 아이씨. 에이. 아이고, 얼굴 진짜 예쁜 거 봐. 너무 귀엽다, 얘네. 빠이빠이. 네. 네, 키 큰 형한테 가자. 태권이 형. 형! 형! 자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빨리 와, 빨리 와. 하하. 형, 설이가 잤어요? 야, 고생했다. 어때, 다 얻어왔어? 아니, 엄청 힘들었어요. 이야, 고생했어, 고생했어. 형! 짜잔! 짜잔! 또 여기서 소주가 빠지면 되겠냐? 안 되죠. 최고야, 최고야. 음료수. 약간 구멍을 좀 뚫어주고. 기름 좀 들어가게. 자, 소주지 올려. 소주지 올려. 소주지 올려? 어, 탕훼살 올리겠어. 야외에서 이렇게 많이 해봤어? 그렇게 많이는 못 해봤어. 맛있겠지? 통마늘로 하자, 통마늘. 한 번 자르고 눕지 않아요? 원래 그런데 남자답게 통마늘로 하자. 남자답게. 한 방에. 익는 거 봐라. 난리 났다, 난리 났어. CF 같아요, CF. 오, 좋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빨리 먹어. 네. 김장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? 혁 깨물었어. 하하하하하하 아, 김치. 김치, 김치. 그때는 너무 달았는데 지금 익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갖고 왔어요. 소주가 있어. 아, 마지막으로. 뭐하냐, 진짜. 포네이도. 형 한 번 따로 드려야지. 반갑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가 허전하더라.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, 형님. 반갑습니다. 아, 좋다. 아, 맛있다. 나는 원래 이런 거 할 줄 하나도 몰랐거든? 9년 사니까 하게 되더라, 혼자 사니까. 점점 아줌마가 돼가. 결혼하시면 그 부인분이 되게 편할 것 같아. 나는 정말 잘 도와줄 것 같아. 근데 나 되게 안 하게 생겼잖아, 이런 거. 안 하게 생기긴 했어요. 그렇지. 그냥 이런 거 한다니까. 그러니까. 혼자 사니까. 참 그게 좀 슬퍼. 좋아. 지금이에요. 오케이? 아, 잘 먹는다. 차장님이 인심이 좋으시면 고추장하고 삼추 좀 얻어와. 물, 고추산, 삼추, 소주? 그렇지. 알겠습니다. 오, 똑똑하다. 네. 네, 형. 소주. 소주, 고추장, 삼추. 거기까지, 거기까지 달라고 그러고. 달아줘야겠네. 고춘. 알겠습니다.